고고보드가 해제되었습니다. 무슨 소리가 났는데? 엄마 정말 미안해. 도저히 지혜랑 아기가 눈에 밟혀서 안되겠어.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. 당분간 나 찾지 말아줘요. 회성아. 네 사모님. 회성이 없어졌어요. 멀리 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얼른 잡아와요. 네 형님. 네 별로 없습니다 형님. 네 형님. 별로 없으면 돼. 지혜야. 혜성이다. 어떻게 온 거야. 기다리기 위해서 미안해. 이제 다시 너랑 헤어지지 않을 것 봐. 나 정말 너 이제 못 보는 줄 알았단 말이야. 일단 여기서 도망가자. 조질장 사람들 곧 여기로 쫓아올 거란 말이야. 어디로 가는데 우리? 일단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자. 응. 혜성이 너만 있으면 어디든 따라갈게. 네. 가자. 문 입어. 응. 어떨까. 우린 PD 아앗. 아앗. 찾았어요? 죄송합니다 사모님. 원룸에도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. 어디 못 나가게 밤새 살피라고 했더니 애 도망칠 동안 대체 뭣들 한 거예요? 무조건 찾아요.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서라도 우리의 생 찾아내란 말이에요.